발걸음을 구시가지로 옮기면 제일 먼저 산 위에 요새가 눈에 들어있다. 나리칼라 요새 안으로 들어가 봤다. 깎아지른 바위산에 요새를 구축한 철옹송이었다. 하지만 요새의 주인은 여러 차례 바뀌었다. 4세기경 페르시아인들이 처음 짓기 시작한 이 요새는 8세기 아랍 족장의 왕궁이 들어서며 현재의 모양으로 완성됐다고 한다. 요새의 선이 트빌리시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코아리강이 신의 한가운데를 지나며 아름다운 절벽을 빚어놓았다. 시대 최고의 장인들이 신에게 바친 교회 건축물이 두드러지게 빛났다. 시대 최고의 장인들이 신의 한가운데를 지나며 아름다운 절벽에 도착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